안녕하세요.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히잇받침 사용된 단어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아는 단어의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한글 단어를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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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는 단어를 발음해 보십니다. 조-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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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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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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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놓다 다, 타, 다타 싸, 타, 쌓다 하, 야, 타, 하얗다 놓, 치, 다, 놓치다 어떻게, 어떻게 그렇다, 그렇다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 보신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같이 따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 타, 넣다 싸, 타, 쌓다 좋다, 좋다 그, 러, 타, 그렇다 하, 야, 타 나, 타 나, 타 어, 떠, 케, 어떻게 어, 떠, 케, 어떻게 어, 떠, 케, 어떻게 노, 타, 놓다 노, 타, 놓다 다, 타, 다타 놓, 치, 다, 놓치다 지금까지 히읗 받침이 들어간 단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